1. 아니 그래도 뭐 나름 그다지 정보 없이 하는 것 치고 나쁘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뭐.. 한골에서 엄청 오래 그거 하지도 않았고 자 피노피오 대장과 회전하는 방 그 유루캠인가? 그거 좀 재밌나요? 하도 볼 게 없어가지고 그거나 볼까 고민중이에요 불만한가?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나도 어디 액티비티 한 취미는 뭐 됐고 이제 캠핑이나 한번 해볼까? 나는 캠핑도 충분히 액티비티 한 취미지만 말이죠 folx2 브라보 아주 쫄깃쫄깃해 왜 rude 뷔 띤띤띤띤띤띤띵 비율이 5개에 나도 이제 이런 류 약간 횡스크로우 스타일 마리오에 대한 실력이 좀 늘긴 했나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진짜 막 3D 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웅갓 웅갓 핏 아이템 쓰고도 겁내죽었는데 이건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잖아 그럭저럭 자 이제 월드 10 월드 머시룸 월드 머시룸 자 서둘러라 밤의 회전평원 이거 월드 10위까지 있어요 멀었어요 월드 크라운까지 가야되서 멀어요 한 가사 그래 먹고 죽은 마리오가 댓글도 곱했어 멀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월드 플라워 뚜루루룬 뚜루루룬 아! 이... 머신홈 월드와 월드 플라워 월드 플라워 월드 플라워에는 스탬프는 없대요 3.2.1 4.1 2.1 3.1 3.2 그렇군 대내마 다행이다 스탬프가 없는 자 뾰족뾰족 휘다리산 이미 양심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 게임이야? 렛츠고 왜냐면 항상 뭐 방송이 잘 되면 뭐 잘 모르는 거 지금 시작하네 지금 시작하네 지금 시작하네 우후 지금 시작하네 두번째 nine 보나 첫ine 첫ine 트레이네 일주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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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벨이요? 그런 게 있었나? 아직 안 먹었어요. 저 원래 이제 방송 끝나고 먹어요. 요즘에. 중간에 밥 먹으면 이제 또. 흐름 끊기고 뭐 이런다고. 안 좋아하신다고. 아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습관을 좀 바꿨습니다. 자. 한밤중 내 정글 투어. 어... 무슨 보라색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보라색을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워푸! 냐옹! 냐옹! 자 뒷골목의 타워 군방 렛츠고! 백초 쉽지 않다 나의 town 우승 렛츠고 나의 렛츠고 제맛 이 소중 우승 우승 عم 거 er Estate выпол 닥구 Nurs Market 정이야 그 알 wat 아 아 으흐 어려워 정말 어려워 아슬아슬하네요 어 오우야 자 어허 진짜 어 자 돌아온 수수께끼의 기계장치 자식으로 그렇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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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구공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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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잠깐만 자 월드플라 야 머시움 17개였는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스윗이 서커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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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out 맞아버려 저리가 처리하고 가도 시간이 없나? 애들이 다 처리하고 가도 시간이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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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안내면 된거야. 좀 날 울컥할 뻔했지만. 자, 슈퍼마리오 3D월드 플러스 퓨리월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뭐 드디어 월드 플라워까지 왔는데. 이제 월드 플라워가 끝나면 월드 크라운이 있고 월드 크라운을 끝내면 일단 모든 스테이지는 다 끝내요. 이제 여기서 올클리어를 하려면 제가 알기론 이제 모든 캐릭터로 한 번씩 다 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 번 시작해보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월드 플라워 2, 곰시리와 모래통과. 자, 월드 플라워 2. 곰시리와 모래통과. 아, 원래 이게 코스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니까. 게임 자치도. 아! 아, 시장. 이것도 이렇게 가냐? 아,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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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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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일곱. 그 Secondly, 우리 같이 다 뭐야? 아쉽 내순ritos 아우 Vic 오오오오오오 안녕 후 characters 후 너무 어렵다 이걸 앞으로 이런 맵을 10개는 더 해야 된다니 끔찍하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장식할 그랜드 피날레 갤럭시 는 자 쭉쭉 뻗김의 늪을 밝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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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악마. 악마 같은 놈들. 뭐야? 악마. 악마. 악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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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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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아유 이거 악마들 자 서둘러라 파이어 브러스 요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VCR나 1 등장 저 말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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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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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쫓아라 와이디에 사봐라 아.. lets gooo 예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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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네, 네, 네! 근데 이거, 이거.. 1. 2. 2. 3. 3. 4. 5. 5. 6. 아니 설마 여기 히노피오로 물러야 되는 거니? 아이씨 uh 여기는 그래도 그거야 라고 나온 스테이지네 그나마 그나마 이제 아이템이나 아이템 같은 거 모으라고 전형적으로 목숨이라든가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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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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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se! 만나요! 만나요! 저건 다행히 뭐지? 저건 다행히? 여기가 해야지? 저기에 있는 거, 여기가 있는데 저건 다행히. 야구 하지 않으면 별거 없는데 뭔가 별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하 네 안녕하세요 어 야 그래도 꾸역꾸역 한다 하긴 자 타워 궁바비치 자 그전에 우당탕탕 공중편집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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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진짜 이거 왜 너구리 이거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리치가 짧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마이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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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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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이 맵에는 스탬프 없어요. 이게 그 엔딩 이후에 오는 그거 이제 도전 챌린지 스테이지 같은 거라서 스탬프는 없어요 더 이제 월드9 이후로 이제 10, 11, 12 이런 건 스탬프는 없습니다. 야 거의 의식 목숨이 죽어버렸네 대박 아 야 이래가지고 그랜드 피날레 갤럭시 깨겠니? 어우 진짜 진짜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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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않나요? 아직은 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잠깐만 목숨이 어 뭐 어쨌든 더 이상 안 올라가네 그럼 됐지 뭐 어 어 카지노 필요없어 이미 999목이란다 999 플러스 99 플러스 구목이란다 4 사나이, 안 savory! 부끄럽게 잘 안내네! 어머니! иной 왕호! 5에 비어있어! 맞춰서 열심히 하는게 잘 안내네! 어서 안 bucket! 여긴 왕호가 스윗크대입니다! 이렇게营 Shop! 아, 신났습니다. 이쁘다. 뭐예요? 로그아웃의 전투가 너무 맵기 보니 참깃! 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쥬가 높다 야 10초 10초 1초 .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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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푸른하늘의 육꽝로드 흐옹 말리니까 쭉 말리는구나 Wutt, let's go. I think it's a little fun. It's a little fun. 어,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카카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싸움으로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다행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카카이 잘 안가서 끌어내려 합니다. 카카이 잘 안가서, 카카이 잘 안가서, 카카이 잘 안가서, 카카이 잘 안가서, 카카이 잘 안나와. 카카이 잘 안가서, 카카이 잘 안가서, 아탈바스도 우리에 대해석을 위치한 주인공 모니터마스도 대기소 페스톤 하.. 끔찍하다.. 아 이거..이 게임..이거.. 그.. 플라워 10.. 넘어가면 이제.. 아니 그.. 9 넘어가면 이제 없어요 스탬프.. 10, 10, 10이 없습니다 스탬프가.. 스탬프 자체가 없어요.. 이미 다 모았어요.. 지금..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거.. 아 네 안녕하세요 하.. 아.. 애 없죠.. 하..이제 두개 남았다.. 잠이 뾰족뾰족 브릿지.. 오모.. 참.. 제발.. 하..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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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눔塩 아 꼭 공룡생이라서 그 승인력이 준건 아니죠? 와 더 빨라졌어 꺼져 이 새끼야 또 리간이야 어휴 진짜 아무 상품도 아니고 꺼지랬지 이렇게 해서 넘어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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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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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스 파라다이스. 뉴 플라워의 마지막이. 나 빨리 퓨리 월드 하고 싶다고 이놈들아. 자, 됐다. 이 초라니. 야,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렵게 어렵네, 진짜. 얘들, 얘한테서 진짜 시간 줄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쉽지가 않았나. 이 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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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시간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sh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으이... 아... 드디어... 끝이 아니야... 아... 아... 자, 일단 키노피오 대장의...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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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ck 1 2 1 뭐야? 계속 치니까 죽은.. 뭘 뭐 때문에 죽은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크라운엠 한계 미스터리 하우스. 30스테이지. 자, 크라운엠 한계 미스터리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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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또 쳐다봤냐. 형 ann이자 나네. 자, 크라운엠 한계 미스터리. 뭐야 atan 임벌 손 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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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이널. 자, 슈퍼마리오 3D 월드 플러스 퓨리 월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어제 진짜 이 챔피언십 로드 어떻게든 내가 제가 이제 노아이템으로 깨보려고 바락하다가 이제... 하, 개 털려가지고... 일단 너구리 아이템을 챙겨왔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또 이건 또 이거대로... 아, 이...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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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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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제발 나 좀 쉬자 자 내일 휴방 좀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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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슈퍼마리오 3D 월드 끝이 나네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 뭐였지 어 퓨리 월드 퓨리 월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